우리 거점 먹는 중!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야만! 이 자리야만! 이 자리야만! 들어왔습니다. 거점을 점령하겠습니다. 지지! 이리 오겠지? 안녕하십니까! 아 나 안 먹을래. 나 안 먹을래. 아! 아! 죽어요? 여보세요? 하이요? 안녕하세요. 어? 공쟁이 님이다? 우리가? 그만 좀 죽어야지. 또 원중해야 되겠네. 3,000점짜리? 모르겠는데? 지역의 아이디가 몇 점이었더라? 이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요? 예! 되죠. 안 될 건 없죠. 3,700이네. 가능한가? 안 될 건 없죠. 흠이, 성격이야만. 운별의 법이. 흠이, 흠이, 흠이 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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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동일지도 못했을래 라인표가 올라온다 도도폐작을 해 도도폐작을 하면 되지 상대편에 자주 보던 사람 없네 좀 조용히 해줄래? 위도하시면 이거 매크리 하시는 분일텐데 매크리 잘 쏘시는데 딜러시프 어? 눈쟁이 형이야? 목소리가 눈쟁이잖아 매크리 매크리 라인 목소리가 눈쟁이잖아 라인 자리야 호그 매크리 원딜 호울에 빠졌고 호울에 빠졌고요 안 돼 너무 우울이라 진짜 호울에 빠졌고요 호울에 빠졌고요 아 나 떨어졌어요 상대 하나 오른쪽 아케 아 뭐라지 와 미친 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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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나 잡는건데 아나 E 빠졌고요 아 잘못들어갔다 음.. 잘못들어갔어 아 그래도 우리가 깨워야겠다 흠 아 누가 이긴거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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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잡아야돼 라인 초계 피어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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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라인 오른쪽 저 3층에 있네요 라인 오른쪽 저 3층에 있네요 음.. 그렇나요? 아휴 용재인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에? 놀러왔어요? 하하하하 용재인이 그만이었어 에잉? 500에 한 번 찍었다가 마우스 놀고있어요 실력이 그지가 되네 아 실력이 진짜 힘든데 이거? 오 망치 오 망치 허리다 이거 빼고 들어가자 아 돌려줘 호그야 미안해 이거 잘못했어 아 꿀잼 야 오늘 궁 다스게 있으니까 두 잼에 한 번에 들어가자 상대 망치 빠졌고 딴건 안 뺏어요 망치만 빠졌어요 망치만 빠졌어요 근데 망치만 빠졌어도 엄청 크죠 뭐 자리아 군만 자리아 궁 피하면 돼요 저거 날아오는거 저거 날아오는거 저거 날아오는거 피하면 저희 한타 이길 수 있어요 윈선 났어요 라인 빼고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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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꺼져라 우리 위도우 건드리지마라 오케이 루시우 다운 오지마 오른쪽에 솔져 솔져 뒤에 오케이 루시우 오지마라 오지말라구 나이스 여기 자리아파티인가 아 아마 8아파티 솔져 표적지 만들었어 난리여서 기억이 안나네 2 해설하는것도 봐서 뭐 뭐해야되지 아 다른팬꺼 요즘 너무 못해가지고 아 윈선 밖에 못하겠어 왜이렇게 메타에 안맞는것만 잘 안들겠네 윈선이 쉽잖아 메타에 아 아니 그래도 승률잘나오잖아요 승률잘나온다는거는 그래도 메타에 안맞아도 잘한다는건데 윈선님이 힐주는사람을 해가가면 땅잘을 잘한걸요 그쵸 그쵸 아 그냥할게요 정크래 아 근데 정크래 폭탄조합 이거 두개하면 근데 민통님이 딜러유주인데 아 파라가 고정으로 되어있구나 파라 고정에 민통님 딜러유주라서 제가 정크래 좀 그래요 아 정크래 보고싶었는데 정크래 보고싶었는데 만약에 파라오면 내가 볼게 아니 비주륨만 써요 뭐할까 라인잘이야 라인잘이야 진짜 라인이지 라인잘 네 전 혼자서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나님 믿고 저는 괴도님이 낚아먹읍시다 나 주류가 못해먹겠어 왜 주류가 더 힘들지 왜 성능이 그 메타에 안좋은 영웅들을 더 잘쓰지 왜 시원해 시원해 윈서 점프 저 갈게요 자리야 겐지 자리야 겐지 호그 윈서 윈서 점프 오케이 호그에 빠졌고 윈서 점프 겐지까지 겐지 반사 빠졌고 윈서 어이구 나 지실뻔 자 저 로드호그 뒤사운드 호그 호그 앞이에요 호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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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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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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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빠졌어요 살려줘 아 아 못살렸어 진정히 괜찮아 호그 왼쪽 왼쪽 그대로 파라님 조심 파라님 뒤에 나야 나야 라인님 빼요 이숙 드렸어요 빼요 이숙 드렸어요 빼요 이숙 드렸어요 빼요 로드호그 아직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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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까지 왼쪽 라인님 살짝 빼줘 살짝 빼줘 거기서 거기서 빼요 야 괴롭히지 마라 우리팀 괴롭히지 마라 우리팀 괴롭히지 말라고 로드호그 풀킬 아 저 한 대 끌리면 뒤진다 오 나이스 나이스 비트 비트 아 나 비트 안 나오는데 어 공정인데 왜 들어왔어요 거기 아니 위로 올라갈라 했는데 밀렸어요 호우궁에 위로 점프해서 올라갈라 했는데 분명히 아 미안한데 호우궁에 호우궁에 밀렸어 버리죠 어 최대한 궁 채웠어요 예 소파님이 없었다니 아 이거 바로 뚫리겠다 바로 뚫린다 아 이거 바로 뚫린다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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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이라고? 나 죽었어 아 울량 내가 먹었는데 쟤가 먹었는데 우선 둘 짤 우리 둘 짤 이거 밀린다 아 저 비밀빵 한머리에요 다이스 오케이 중력자 아 기가 막히게 중력자 들어갔다 아이씨 괜히 박간네 아 나 원일로 하면 안되나? 뒤에서요? 뭐 솔저 있으면 되죠 솔저가 있으면 돼 솔저 있으면 되죠 근데 솔저 없으면 좀 마이팍 채죠 힐킷이 밑에 250하고 가까운데 힐킷이 별로 없어서 오 솔저 76 여기도 솔저 나왔어요 겐지 빠지고 호흡을에 빠졌고요 이쯤구리 잡을게요 아 우리 라인 걸렸다 로드호그 로드호그 왼쪽 로드호그부터 자를게요 짤 자 윈선 지워놨다 아이씨 어이구 솔저 개피 솔저 솔저 개피 솔저 오케오케 나이스 윈선 저물어요 죽어 로드호그 로드호그 누가 몰라 둥치씨 이거 최대 알았자 알았자 킬솔킬 자리야 자리야 범피 개피 다운 원숭이 혼자 오케이 아 오케이 다시 침석이 에이 쫓아야가 수인다 이거 솔저 자 금팔십 이거 봐줘요 이거 봐줘요 이거 봐줘요 아 제발 올라가고 싶어요 호그 호그 왼쪽 아래 아아악 아악 조져줘요 리퍼님 아 안된다 안된다 나 궁 리더 피니 윈스턴 반피 리퍼 리퍼 리퍼존명 리퍼정면 보호 제가 적네 아악 짤 짤 다 디어 T 5그룹 짤 짤 sint 오 그래 빠졌어요 왼쪽에 갇혀있어 애들 둘이 오케 나이스 어그로 어그로 strikes 아하하하 저기도 궁 있을거에요 아마 우선 자리에 궁만 막으면 된다 최대한 리퍼한테 주는게 나을거에요 범스턴 범스턴 아래 1층 범스턴 아래 1층 리퍼 나한테 점프 리퍼 나한테 점프 왼쪽에 어그 왼쪽에 어그 리퍼 망려가 빠졌고 어 아파 오 안녕하세요 왼쪽에 어그 왼쪽에 어그 오케이 나이스 야 우리 리퍼님 궁 썼네 예 리퍼님 궁 아까 썼어요 이 전 턴 아 나 진짜 나 왜 못 올라갔어 윈턴 윈턴 점프 맞았고 드롤 각제에요 얘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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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오른쪽 둘 오른쪽 셋 리퍼 들어갔어요 조패라 조패기 아 호구궁 아 호구궁 너무 아프다 피가 없지 하나의 대피 257 킵 먹고 갈까 그냥 갈까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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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령아 머리위에 잘 잘 잘 잘 잘 아우 힐킵 먹고 갈걸 아 힐게 하나 짤 저 궁 부셔도 돼요 어 저 죽었어요 오케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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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호구궁 들어와가지고 자 궁 뺐어요 원래 제일 무서운 애한테 점프를 해야되요 원래 제일 카운터인 애한테 점프를 해야돼 저 파라 할때 아 저 정크리 할때 파라 위주인데 따라다니잖아요 그런것처럼 카운터를 따라다니는게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어그로 끌 수 있어요 개 어그로를 안죽긴만 하며 안죽긴만 하며 개 어그로 먹으면서 계속 다닐 수 있어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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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갤만하면 더 이득이에요 셋 넷 오른쪽으로 다 들어가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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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50 다 떨어졌어요 윈선 저번호 중 윈선 저번호 중 저 죽었어요 윈선 거점 윈선 공 썼어요 윈선 공 썼어요 윈선 공 썼어요 안돼 제발 아하 풀 딜 넣을 수 있는데 안하게 피 안하게 피 안하게 피 안하게 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거점에 윈선 거점 원숭이 우리 안하게 괴롭힌다 원숭이가 우리 안하게 괴롭힌다 눈들이 거점을 공격하시고 수비에 집중하십시오 괜찮아 우리 집 앞 피야 우리 집 앞 피야 짤 나이스 어디갔어 얘들 어디갔어 어디갔어 나갔어 어디갔어 아나 아나 왼쪽 무시우 개피 나중에 한 번 끌리면 뒤진다고 봐야 되니까 응 저 950 우리 리퍼랑 나만 쓰면 되니까 라이브 한 번만 막아요 한 번만 딱 한 번이나 호호 아나 스킬 다 빠졌어요 윈선 왼쪽 왼쪽 윈선 왼쪽 윈선 왼쪽 오케이 떨어졌어요 호흡으로 빠졌고요 이거 희히히히히히히 오케이 미트요 갔어 갔어 와 나 죽었어 윈선 나만 된다 봐봐 아르치 궁 썼어야 되는데 궁 썼어야 되는데 아 나 궁 썼어야 되는데 궁 못 썼어 어 우클리 맞고 죽을 줄 몰랐다 윈선 궁 있어요 저희 아, 이거 못 간다 마지막 버튼 5분 동안 A 밀면 돼요 5분 동안 A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A만 밀면 돼요 5분 동안 A만 밀면 되죠 내가 더 울다가 밀렸어 아아 다시 루타우로 돌아가자 내가 궁 썼으면 저거 안 밀렸는데 아 난 우클레 맞고 좋을 줄 몰랐어요 그래 빠져가지고 아 이거 100% 히기들이 나으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어? 축구합시다 저희 어 뭐야 이거? 어디갔어? 여긴데 저기있어 저기있어 여깄다고 무시볼이다 공이 왜있지 여기? 저번에 추가됐어요 이거 어디갔지 내공? 여기요 여기 여기 난 내 앞에 있어요 어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있나? 아 아직도 애기있어요? 어저께 정지 먹었는데 또있어 어저께 정지 먹었는데 또있어 많지 않은데 에이스 에이든가 어디까지 그런거 같은데 저사람 누군데? 저 한명도 못봤는데 저 최근 일주일동안 한명도 못봤는데 핵쟁이 거의 없던데 예 지금은 이제 거의 없던데 우리 그만하고 마스터 구간에 원숭이 위로 점프 여기여기 여기여기 우리 우리 뒤에 우리 미선 뒤질뻔 오 50정도 채웠어요 예 와우 아 미선 미선 켰는데 오 잘 났네 잘 났네 천천히 형들 벌써 30초 썼어 저렛바데 구간엔 핵이 있을거에요 왜냐면 계속 정지 먹으니까 계속 키워야되니까 핵스메스 키울거에요 근데 그거 하루만에 정지 먹어가지고 하루 나이틀 정도면 윈서 위에 어 윈서 들어왔다 이거 잡아야되 나갔다 존나 잘나간 아 호우 그레벨 안써 써야들어야지 썼어요 저한테 썼네 예 썼네요 썼어요 어디갔어요 애들 아 제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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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조금 탱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우선 솔리저 토마TCHAI 뭐 홁 아 von 패내 호우 캬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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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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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안 된다 이놈아 어 얘들 안 죽었어 목표 썼고 목표밖에 안 썼나? 3층 가세요 여러분 목표뽕 뽕목표 목표 호구궁 와 다 윈스턴 후달달한데 윈스턴 궁에 비트 남아있어요 윈스턴 궁 비트 자리하고 가는 길에 잘리지마요 잘리지마 와 이거 힘쓰다 솔져다운 솔져다운 솔져다 호그 공놀이 이거 우리 루슈 잘 지켜야 돼 큰일 났어 나 여기서 나 여기서 나 여기서 죽지만마 형들 아 호그 궁 또 찼어? 와 호그 궁 또 찼어 쓴지 얼마 됐다고 오 얘 픽 바꾸죠? 제가 바꿀게요 라인 해야겠다 나 3층에 갇혔는데 그러면 도망가야잖아 저거 좀 빠져있을게요 라인이 있어야돼 기다려봐 갇혀봐 오 호그호그 그런거 오 호그호그 오 호그호그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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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우리 건접 먹는 중 좋았습니다 이 자리야만 이 자리야만 이 자리야만 이 자리야만 좋았습니다 하하 하하 이 자리야만 도독추전 3대 2 아 뭐야 아 뭐야 오오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세마리 네발이 잡았어? 나 여기 안 뒤져가지고 나 여기 안 뒤져가지고 와 무한 힐 아오 죽어버렸어 아 난 내가 힐 먹은게 나올 줄 알게 안되네 수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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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아 진짜 금화 마스터 계속 왔다갔다 하네 나한테 이러기 있냐 나한테 이러기 있냐